왜 또 무슨 장난치를 하려고 또 친구들 데리고 합격자 발표를 최종 오디션이라고 하고 몰카를 찍어봤다고 합니다 그래 또 이렇게 해서 알게 되면 기쁨이 두 배가 될 수 있지 가장 중요한 테스트인데 제가 하는 한국말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나 한국 간다 기다려 나 한국 간다 기다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no I don't congratulations you're coming to Korea 축하해요 이제 알았어 I want to go and tell everybody but I'm wait yes I'm speechless because oh wait really oh my god thank you my name is Yuliana Hulry I'm 16 from Glossaria post secondary school um yeah 너무 이쁘다 되게 인형같이 생겼다 I'm never falling I'm never falling I'm so deep I run out to run I just can't find a beat if I don't know I'm not I'm not I'm not it's just boş so I decided to combine this like the story of the song and feeling of loneliness that is left after losing the love of love 아리랑을 듣고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오지? 전화 전화가 담겨서 그런 상황을 드는 것 같다. 고향이 모아가 오는 것 같다. 바로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니, 여유가있다... 전화하러 왔어요. 야야! 이곳에서 곧 한국에서 워낙에 전화하자. 님께는 한국에서 워낙에 전화하자. 시루! 자, 나 exports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일어나서 일어난 일은 줄 아니다. 정말 짠. 무슨 그에 대해 Camechia? 날씨는 창출이ião이 때문에요? 당신은 가입 frater의 일이잀이? 거 froze 김치꼬는 마시지만 근데 역시 김치꼬는 예술 김치꼬는. 오, 그럼 물 끊은 한ların! 오! 우리는 일기가 게다가 일절할 수 있었어요.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치꼬는? 예술의 메뉴를 주중. feels nice to see. 네 맞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말해? 제가 말해. 옐리아는 저랑 동감해서 응원 중이에요. 진짜? 궁금하다. 다음 친구는? 한국말도 글자도 읽을 수 있어요. 아 네. 뭐예요? 발음이 심상치 않은데. 나 한국간다 기다려.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말해? 아니요. 제가 말할게요. 너무 행복해. 여러분 축하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라고 합니다. 제가 18살이고 학생에 학생을 수 있는 거예요. 자막 없이 볼 정도면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냥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거죠. 저도 한국어 잘 막히고 보는데. 빙속 5개 해주세요. 징합살? 안심? 안심? 스파이스 포스터 여기 왜 있어요? 이번에는 그럼 아리랑은 어떻게 해? I wrote a poem. 아리랑. 우리 눈물의 흐름은 강을 잃고. 너무 맑다. 아리랑 아리랑. 바람이 울붙지는 소리가 들리나요. 무성한 숲 속에서 우리 마음.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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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에라이. 아리랑이의 고기 를 가을만하며. 지림을 가을만하고. 아리랑 아리랑은 강을 잃고. 아시지 않습니다. 아리랑은 수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리랑은 사랑이 있는 강을 잃고. 아리랑은 영원한 일정입니다. 아리랑은 사랑이 있는 강을 잃고. 나를 잃고, 그는 사랑이 절차지. 정말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심해요? 우리도 다음 시즌에 MC 하려면 시 정도는 써서. 한번 해볼까요? 참 3행시까지는 해볼 수 있을 텐데. 통과 대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너무나 많이 사랑한 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채. 가슴을 막아도. 손자락 사이로. 우리 때 K-POP인데 방금 노래가. 한국어를 8년 동안 배웠어요. 제 듣는 기능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한국어를 말했을 때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소주 한 잔을 불렀던데 어떤 노래를 듣는 거예요? 다. 모두 다. 다. K-POP, 발라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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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